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3분 동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를 조금 바르게 하시고 숨을 깊게 쉬어 봅시다. 그리고 미소를 지어 봅시다. 입꼬리를 올리거나 눈꺼풀로가 아니라 눈빛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봅시다. 그 상태를 유지하며 들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표징과 이적을 봐야 믿는 것이 못마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왕실 관리자에게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미소 지으세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적과 표징을 넘어서 믿음이며 이적과 표징이 필요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징이 믿음에 필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적과 표징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계속 미소 짓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깜짝 놀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표징과 이적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일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좋은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 중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대하려는 자세가 바로 사랑하려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랑하려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위소 지우며 믿음을 완성해 나가 봅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진해성당 주임 박호준 레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호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